이거 좀 들어줘요 야 내 나이니까 들어야 되겄나? 누나가 제일 잘 어울릴게요 내가 들어줄까? 아무래도 잘 어울리려! 약간 너 무슨 사절땀 같애? 사절땀 컴퓨터 시부예요 형 잘 들어봅시다 진짜 좋다 차앉에 결혼할 여유 여기 앉아 기대 끼니까 지효야 고마워 뭐야, 내가 보지감헐게 내가 보지감할게 네, Except이 오셨습니다 정말 지호가 광수한테 진짜 웃겨가다 공퀸 공퀸 헤어좀 신경 씁시다 헤어좀 신경 씁시다 어머니 너무 당황해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완대신 오신거죠 아 진짜 누르신거였대 어머니 어르신거였대 아름이 부탁해 설마 아름이가 지호 하나는 아니겠죠 가름이랑 가름이 어딨어요 다른 놈들은 어딨냐구요 근데 저 죄송한데 촬영 중인데 조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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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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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순간 그럴 때 진짜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앉아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인 줄 알았다 내가 있을 때가 아닌 거야? 아 미안하다 광주야 나 쏘려서 그랬어 광주님 진짜 못생겼어 왜왜왜 너 잘생겨졌어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못생겼다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요 아 죄송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킹카니까 내가 안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안줄 수 있는 권한이